네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월스트리트는 핵심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상승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과열에 대한 노력과 확산되면서 3대 주스 모두 2%가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율 대비 2.57%, 다운은 2.05%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61% 하락했습니다. 이날 장 종료 후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는 기업인 만큼 이들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애플은 0.77%, 테슬라는 2.14%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3.5%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3% 전후의 하락세를 보였고 지나주 견조한 실적을 보였던 넷플릭스도 이날 7% 가까운 조정을 겪었습니다. 전일 장 종료 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강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게임스탑과 AMC 엔터 등은 이날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이들 종목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집중됨에 따라 반대 포지션을 취한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해당 요인으로 이들 주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91%의 상승을 보였던 게임스탑은 이날도 133%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AMC 엔터는 300%의 1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손실이 누적되면서 현금 확보를 위해 대형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FMC 결과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고 연준이 자산시장 거품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이날 FMC를 통해 제로금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양적 완화 역시 월 1200달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인터넷 미디어 업체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3.82% 내리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소비자와 헬스케어 그리고 소대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고점 경신 이후 기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연속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일부 승 고르기는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추가 상승 여부는 글로벌 백신 보급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의 실적과 유동성 여건이 양호함을 감안하면 기간 조정 중에도 지수의 큰 낙폭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